사직됐네요. 완전히 사직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 1만 1732명을 대개 한 4로 나누게 되면 3천 명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전문의가 평균 3천 명 정도 배출이 된 겁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만큼 매년 전문의가 배출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직 전공의가 다 떠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천 명이 몇십 명 단위로 줄어드는 거죠 전문의가. 그 내용을 오늘 대략 한 1만 3천 명 정도가 그만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보시면 올해 사직한 전공의가 총 1만 1732명 임용 대상자의 87% 13%는 수련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떠난 게 아니고 이제 보시게 되면 병원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1만 1732명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임용 대상자의 87에서 88%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사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또는 아마 전문의 배출 인력이 10명 20명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겠죠. 네. 이제 2000 사직 전공의는 이전에도 있었네요. 예를 들면 전공 분야가 마음에 안 들든지 그렇게 하면 사직을 할 거 아닙니까. 대개 200명 단위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사직자가 278명 전공의 가운데 그게 한 3천 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278명 238명 2023년도 226명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1만 1732명이 그만둔 거죠. 한 6배 정도가 그만둔 겁니다. 이제 임용 대상자 수는 2021년도에 1만 3,517명 2022년도에 1만 3,505명 2023년도에 1만 3,480명 그렇게 대개 한 1만 3,500명 내외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모집했고 그 가운데 매년 자연스럽게 사직하는 사람 비중이 200명에 30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의료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1만 1,732명이 그만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분들은 완전히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사직서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2월 6일 날 집단사직서 수리검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직서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6월 달에 일괄 사직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21년도에 1만 3,500명 정도를 매년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뽑았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3,000명 정도가 매년 전문의로 배출이 됐던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런 전공의를 사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200명 내외였나 이게 2024년도에 1만 1,73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전공의 배출이 한 단위 숫자로 줄어들거나 두 단위 숫자로 줄어드는 걸 뜻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이번 이제 국회의원 자료를 통해가지고 확정한 겁니다. 1만 1,732명 사직처리 그 이전에는 대개 200명 대 수준으로 사직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보시면 정문의들이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네요. 치과의사가 한 700명에서 800명, 한의사가 700명에서 한 800명, 약사가 1,818명. 시장이 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의료인력이 이렇게 계속 배출이 돼 나오는 겁니다. 아마 간호사분들은 더 많을 거예요. 2만 명 넘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2025년도에 전문의 배출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2024년, 2025년 다 마찬가지죠. 매년 3,00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보시게 되면 대개 3,000명, 평균 값이 2013년에 3,385, 4년에 3,341 이렇게 쭉 가가지고 평균 3,245명의 전문의가 매년 배출이 됐던 겁니다. 3,3,345명.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소아청소년과 같은 그런 필수과도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고 전문의를 받더라도 소아청소년까지는 전문의 자격을 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죠.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의 182명의 전문의가 배출이 된 겁니다. 2021년도에는 210명. 이 사람들이 이게 장롱매너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문의가 이렇게 배출되는데 그게 200명 배출되게 되면 5년이면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소아청소년과의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미용계열 전문의 배출도 성형외과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이거는 엄격하게 아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산부인과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120명 2021년도에 124명이 되는 겁니다. 그 분야가 돈이 안 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꼭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의료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100명 단위로 유지된 것이 현장에 줄겠죠. 그러니까 필수과가 의료소송 부담이 높고 숙가가 박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이제 수술하는 쪽은 흉부외과는 여러분들 18명 28명 27명 이렇게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신경외과 4개 통으로 111명 87명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문의는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대개 3천명 정도가 배출이 됐고 매년 전공인은 1,300명 아 1만 3천명 정도였고 1만 3천명을 4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3천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전문의는 3천명 가량이 쏟아져 나오고 전공인은 1만 얼마입니까 1만 3천명 가까이 되고 그걸 4등분 나누게 되면 3천명 정도가 전문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 이후에 1만 1,732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1만 3천명에서 1만 1,732명을 빼면은 대개 130명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30명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30명을 4로 나누면 20명 정도 되는 거죠. 내년 또 전문의는 20명으로 3천명에서 20명으로 급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3천명이 나왔는데 3천명이 20명 단위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상황을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소아청소년과도 한 100명 단위가 배출이 됐고 산부인과도 100명 이상으로 배출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추세가 이번 의료사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병원들이 다 건강보험만을 다루어야 된다. 당년 지정제죠. 국가가 모든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만 다루도록 강제한 나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룬 것은 그럼 publishing에 따라 한 800ность 정도 입니다. 이것은